생각보다 초반에 잘 풀어나고 세이브, 팟 세이브보다 많이 해서 잘 가다가 좀 후반에 아쉽게 끝나가지고 좀 아쉬운데 근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언 세컨샷 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클럽 선택하는 게 바람이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그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리도 거리지만 방향을 어디를 보고 타겟을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